네 안녕하세요 모아뮤직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Dimensity Code에 대한 사용방법 기본적인 세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종류를 배웠고 오늘은 그 첫번째인 Ascending Dimensity Code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cending Dimensity Code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토닉 코드 즉 C Major Scale로 따졌을 때 C Major 7, D-7, E-7, F Major 7, G7, A-7, B-7, F5 등 이러한 다이어토닉 코드 앞에서 반음 아래에서 접근하는 Dimensity Cod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Ascending, Ascending이 이렇게 이륙할 때 비행기가 그럴 때 우리가 Ascending이라고 하고 네 그 반대가 Descending 이었죠. 자 그래서 이 Ascending Dimensity를 오늘 이 첫번째 시간으로 네 아무래도 이게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한번 끊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Ascending Dimensity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그 전에 Secondary Dominant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Ascending Dimensity는 바로 Secondary Dominant 세븐스 코드의 일종의 대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Secondary Dominant나 아니면은 Primary Dominant도 마찬가지고 이 Dominant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다 이 Ascending Dimensity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예를 들면 Cm7 다음에 A7, Dm7, G7이라는 코드 진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적인 1625죠. 이 A7 자리에 바로 C샵 Dimensity C7 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코드 진행에 대한 사운드도 들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음 아래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Ascending Dimensity 그러면 이 A7과 도대체 C샵 Dimensity 7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다이어토닉 코드 중에서 Cm7, OneMaj7 앞에 붙는 Ascending Dimensity는 사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레슨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러면 Secondary Dominant나 아니면 Primary, 즉 Dominant 코드 Sub5는 아닙니다. Sub5를 제외한 이 Dominant 코드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ondary Dominant 7 코드를 한번 찾아보면 Cm7, 다이어토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Em7, Fm7, G7, Am7, Bm7, flat5 이렇게 7개의 서로 다른 코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G7 같은 경우는 원래 Dominant인 5도이죠. 그 다음에 Secondary Dominant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들 1M7을 제외한 나머지 2-7부터 7-7, flat5까지의 다이어토닉 코드를 각각의 1도로 가정을 하고 그 앞에 5도인 Dominant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Dm7 앞엔 A7, Em7 앞엔 B7, Fm7 앞엔 C7, G7 앞엔 D7, Am7 앞엔 E7 그 다음에 Bm7, flat5 앞에는 올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Fm7이 5도권이 5도권 아래에서 접근하는 Fm7 다음에 B가 되기 때문에 이 Fm7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Cmaj 스케일의 다이어토닉이 아닙니다. 즉 구성음이 아니죠. Fm7, Cmaj 스케일의 그래서 이 Secondary Dominant 7은 Cmaj 스케일의 Family다 그 안에 있는 가족이다라는 그런 어떤 사운드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Secondary Dominant 7th 코드는 Secondary Dominant 7th 코드의 Root는 즉 A7, B7, C7, D7, E7의 Root는 즉 라, 시, 도, 레, 미가 되겠죠 는 원래 키의, 즉 Cmaj 스케일을 말하는 거죠. 키의 다이어토닉이어야 한다. 즉 구성음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 Secondary Dominant 레슨 때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 때문에 Fs7은 우리가 Secondary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코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7 플랫5 앞에 활용되는 Ascending Dominant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이고 내가 A-D-7을 B-7 플랫5 앞에 활용하고 싶다. A-D-7을 B-7 플랫5 앞에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Ascending Dominant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드 진행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scending Diminished 코드는 기본적으로 클래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이론에서는 현대음악까지 가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이론에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듣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멜로디와 코드들을 엮어 나가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 A-D-7과 B-7 플랫5는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B-7 플랫5인 7-7 플랫5 앞에 Ascending Diminished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조금 더 음악적으로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Dominant들이 Diminished 코드와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Secondary나 Primary Dominant의 어떤 대리적인 기능 대리 코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Secondary인 5-7 of 2에 있는 A-7 이 A-7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7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기본 스케일이 바로 Mixed Solidian, Flat9, Flat13 스케일입니다. 그 전에 Secondary Dominant 7th 코드를 설명드릴 때 스케일을 설명드릴 때 코드톤은 기본적으로 라, 도샵, 미, 솔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는 Non-Code 톤은 그렇죠? 코드 스케일은 코드 톤 플러스 Non-Code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드 스케일을 외울 때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Non-Code 톤은 어떤 음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Major 스케일 즉, 여기에 이 키에 해당하는 Major 스케일 여기서는 C Major 스케일이죠. 그 C Major 스케일에 대한 그 일체감 음악에 대한 일체감을 위해서 Non-Code 톤은 기본 원래 C Major 스케일의 구성음을 넣어주자 그래야 더 확실하게 C Major 스케일의 귀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규칙성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다 보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Secondary Dominant 7th 코드의 Non-Code 톤은 원래 키에 원래 키에 다이어톤이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 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 다음에 A 다음에 루트 다음에 C라는 음이 오죠. 그쵸? 이 C가 바로 C Major 스케일의 구성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C 같은 경우는 A7 입장에서는 텐션 9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믹솔리디안 플랫9 플랫13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9이 오저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D마이너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D마이너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D 내추럴 마이너를 기준으로 내지는 D 하모닉 마이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C 플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D 내추럴 마이너를 보면 D 내추럴 마이너스케일을 보면 레 미 파 솔 라 C플랫 플랫6 C플랫 그 다음에 도 플랫7 이게 바로 D 내추럴 마이너스케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2, 3, 5, 6이 반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잘 구조를 몰랐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D-7 D-7 플랫6 플랫7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자 아무튼 그랬을 경우에 하모닉 마이너 같은 경우는 도 샵이 들어가죠. 요건 하모닉 마이너스케일에서의 세븐인 거고 얘는 플랫7이죠. D 내추럴 마이너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라 도 샵 미 솔 A7을 만들어 주면 그쵸 이 도 샵을 적용해서 하모닉 마이너에 있는 오더를 빌려온다 그랬었죠. 그렇게 되면 이 B 플랫이 바로 A를 기준으로 플랫2 내지는 플랫9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 플랫은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텐션9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세컨더리 도미난트의 5 7 오브2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귀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9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믹솔리디안 플랫9 플랫13 이 D마이너 자체를 1도로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믹솔리디안 플랫9 플랫13 또는 믹솔리디안 9 플랫13 스케일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디미닛이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것인데 A7으로 다시 돌아와서 라 도샵 미 솔 제3 C 플랫 를 생략하여 도샵 미 솔 C 도샵 도샵 미 솔 C 플랫 도샵 미 솔 C 마이너 7 B 도샵, 미, 솔, 시플렛은 C샵, 디미니시 세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 C샵, 디미니시 세븐, C샵, 디미니시 세븐은 A7에서 루트를 제외한 플랫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A7에 플랫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코드가 바로 C샵, 디미니시입니다. 루트를 제외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는 베이스 기타가 연주를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C샵, 디미니시만 연주를 해도 A7 자리에서 C샵, 디미니시 세븐만 연주를 해도 바로 A7 플랫라인 사운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컨더리 도미난트의 대리 코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이 디미니시, 어샌딩 디미니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세컨더리들도 한번 그렇게 적용을 시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레슨은 일단 여기에서 1편을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샌딩 디미니시는 세컨더리 도미난트 내지는 프라이머리 도미난트의 대리 코드 역할을 한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어샌딩 디미니시 코드에 대한 첫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넌 그대로 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네 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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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네